다음 캐릭터 10번째지요. 섀도우 해야죠. 섀도우 템 세팅. 조금 해놨습니다. 해줘 있었죠. 아 이게 원래 17성짜리 신발이 있었는데 모르고 상점에 팔아가지고. 17성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어. 이거 써야 되거든요. 이거는 쓰고 해야 될 것 같고 엠블럼이 돼 있어. 그래서 제가 데미지를 좀 봤거든. 아 이걸 하는 이유는 잘 보십시오. 데미지 보십시오. 보이십니까 데미지. 조금 대강 무기만 맞추면 1킬 날 것 같아. 소공이 100만이란 말이야. 무기에 이거 끼고 있단 말이죠. 대강 맞추면 1킬 날 것 같아. 그죠. 오케이. 대강 맞추면 1킬 날 것 같고. 하는 이유? 아 이게 자전코인이 있잖아요. 그죠. 7일에서 그럼 17일까지 되거든. 10일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럼 4월 17일까지 한 대강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나. 그런데 마무리 지는 게 날 것 같아가지고. 이제 태성비 주말에 서면 또 랩업할 것이고.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요. 그리고 뒤볼로 자전을 한다. 곧 좋았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